나훈아 선배의 마지막 작곡은 빈혜서에게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MC 김성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훈아는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스트롯 3위 결승전 시청률 19.5%를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확인한 셈입니다. 물론 과거 미스트롯 2위 32.9%, 미스터트롯 1위 35.7%보다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은 역사적인 수준의 초현실적 인기를 누린 것이어서 그런 신드롬을 재현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TV 조선이 톱7위 출연하는 미스트롯 3 콘서트를 준비 중인 가운데 또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캐릭터는 빈혜서입니다. 앞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미스트롯 3 콘서트는 톱10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혜서는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빈혜서는 이제 겨우 12살이라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빈혜서에 대해 예상치 못한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빈혜서는 5월 개최 예정인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빈혜서는 미스트롯 3 톱7과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아직 소속사는 없지만 빈혜서는 선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빈혜서 콘서트 협찬을 받아 빈혜서를 위한 신곡 프로듀싱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나훈아 선배님은 콘서트에서 이 곡을 꼭 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빈혜서에게 마지막 작곡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나훈아 선배는 올해 초 건강 문제로 작곡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곡은 나훈아 선배님의 목소리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mc 김성주는 나훈아의 선택이 옳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mc 김성주가 빈혜서의 서울 콘서트 mc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